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한미정상회담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. 안정식 기자,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도대로 합의가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번 정상회담이 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본게임은 사실 북한과의 협상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자,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한미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. 올바른 여권 하에서 북한과 대화한다. 그리고 인도주의적 사안 등에 대해서 남북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인도적 처음의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비핵화 대화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올해 추석이 10월 4일이더라고요. 이제 다음 달인 8월에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물질훈련이 끝나고 나면 10월 추석을 앞두고 9월에 추석 얘기 이상가족 상봉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일정 말고 물 밑으로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.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네 그렇군요. 이번에는 사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사드는 사실 합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양상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중국이 혹시 철회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며칠 뒤에 독일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일단 이번 한미정상회담회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부분이 한미일의 3국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.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단둥은행을 제재한다거나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맥으로 지정한다거나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는 양상 아닙니까?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조되는 것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다시 좀 크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네,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.